우리 둘 다. 우리는 일찍 알았더라면 달라졌을까요? 노트란 카페에 가면 미안한 여자가 있을 거야. 그녀의 소식을 내게 알려줘. 주방장 필요한가 해서요. 힘들지 않아요? 여기까지 왔지 않아 네가 참 그립다. 잘 지내니 다 잊었니. 아직 너의 생각에 참. 수목구시 필요했었나? 평생 여기서 살 순 없잖아. 그러면 다신 볼 순 없을 거고. 그러면 되는 건가요? 하루만 사랑해도. 마지막까지도. 네가 내 사랑 꿈을 꾸고 싶어. 내가 죄를 지었나요? 사랑해 사랑해. 도망가세요. 편지가 많이 늦었어. 미아 씨는 잘 있네. 나도 괜찮고. 자신이 가사와 봅니다. 세상은 그녀의 사랑은 즐인입mente. 그래서 저는 그녀는 그녀의 사랑을 즐기고 싶다. 서울과 함께 즐기는 두 일을 이후로. 그는 그녀의 사랑을 즐기고 싶다.